야, 이거 너무 웃긴다. 이거 너무 웃긴다. 야, 이거 답은, 답은 대박이야. 의견 드립니다. 우리 하얀이는, 하얀이 알죠? 네. 할머니. 늘 할머니라고 했던. 자, 하라 한 번 보십시오. 글쎄까지 치고. 야, 하얀이. 5살 서준이는 발냄새 나게 새끼야. 발냄새 나게 새끼야. 발이 안 나오잖아. 야, 왜? 손을 안 쳐다보니까. 너무 귀여워. 정반성이 없어. 정답은 우리 6살 율하 어린이가. 여덟가요? 뭐라고 했을까요? 두 글자입니다. 두 글자? 정답. 존잘. 아니야. 오빠. 아니야. 남편. 아닙니다. 아니에요. 그런 느낌 아니야. 이거 영광이가 좀 충격받을 수 있어요. 안 좋은 적이에요? 두 글자? 뭘까? 이거 보자마자 좀 약간. 충격? 약간 그런 느낌. 아, 정답. 우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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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우왁. 우왁. 야, 왜냐면 너 우왁. 그거야? 아니. 미주야. 진짜? 아니, 미주가 아직 덜 컸네. 제가 아직 순수하나 봐요. 순수 같은 소리 하네. 제시. 자, 그럼 제시 해볼까요? 제시. 예쁘게 보이려고. 화장했네. 화장했네. 정답. 아줌마가 예뻐 보이려고 화장 진하게 하고. 아줌마 어디다니, 셰카. 이놈이 셰카. 이놈이 셰카. 얘 몇 살이에요? 아줌마의 이골살인가. 아이고. 아줌마의 이골살은 여행이야. 이골살은 저의 여행이야. 감사합니다.